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채팅방에 참여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글들이 올라와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포구 성산동 24-1, 여기가 가좌역 부근이라고 하는데요. 신축 빌라 준공공 임대 목적으로 가지고 가도 괜찮을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지금 성산동 24-1번지인데 제가 지금 지도상으로는 볼 수가 없는데 지금 일단은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준공공 주택인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지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재건축 예정 지역 같은 경우는 어찌 됐든 재건축을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공공 주택인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8년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50% 그 다음에 이제 10년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 70% 그 다음에 취득한 이후에 3개월 이내에 등록을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준공공 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게 되면 100% 아니면 양도 수급세 세액 감면이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하철 7호선 춘희역 인근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 중이십니다. 그런데 이 빌라를 매도하고 우남 푸르미아 아파트를 매수 고민 중인데 이곳의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거,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다세대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보면 대체 관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높은 지역들은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겁니다. 자, 어떤 의미냐면 다세대하고 아파트가 대체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에 거주를 못하니까 다세대에 거주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높은 지역들은 다세대 주택의 가격 상승이 상대적으로 아주 높습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다세대하고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들은 아파트를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의하신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서울 도심권에 비해서는 다세대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빌라를 매도하시고 아파트로 갈아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마포구에 있는 매물 두 가지를 고민 중이신 것 같은데요. 도화동 현대 1차 아파트와 신공덕 1차 아파트 두 군데를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둘 다 20평대고요. 향후 전망을 비교했을 때 어느 곳이 더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자, 지금 도화동 현대 1차고 신공덕이면 1차면 레미안 1차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화동 일대 같은 경우에도 주변 지역에 보면 여의도 접근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포역이 지금 인접해 있죠. 그다음에 이제 공덕동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부가연뉴타운이나 아이언뉴타운이 개발이 계속적으로 좀 이루어지면서 인간에 또 재개발 지역도 많이 재개발이 되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연속적인 주거벨트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도화동보다는요. 공덕동으로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공덕동 주변 지역으로 해서 지금 이 누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지역이 집중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신규 아파트 공공이 많이 됐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 가격을 선도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올드한 아파트보다는 신규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 공급이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이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도화현대보다는요. 이 공덕동에 있는 내미안 1차를 매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경이 많이 unfamiliar해요. 이 공덕동에 있는 중간에 있는 재미도 수는 없 tractors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공덕동에 있는 게 더 많이 많아요. 사실, 꼭 중간에 있는의ibel아1집은 어떤 걸 생각하다보다는요?